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고, 내일은 32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웠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맑은 하늘에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모자나 선글라스 등 착용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영광 11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광양과 구례 31도로 어제보다 1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강진과 장흥 29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